자, 누나씨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. 누나씨입니다. 네, 저희 인사에 갓, 셀의 사디사. 자, 시선 맞춰서 오고 싶은데요. 아, 너무 무서워. 아, 시선 맞춰서 왼쪽. 아, 유필이 샀어! 유필이 샀어! 유키 요! 요거하라! 정면보고 하키 할까요? 하키요! 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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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!!! 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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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podemos 일하é 자 이제 청춘 갈게요 청춘 자 우리 귀여운 포즈도 하라 진짜 귀여운 포즈도 네 감사합니다 어치민 어치민 최원아 최원아 테니아 최원아 어치민 최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